어 이거 혹시 뭔가요? 이거 뭔지 아시는 분? 이거 뭐임? 아 명예 5레벨? 아 이거 몰랐네. 이것도 생겼구나. 아 제가 이렇게 명예로운 사람입니다. 칼렌저임. 거짓말임. 아 제가 오늘 충격적인 걸 좀 봤거든요. 웹서핑하고 있는데 포켓몬빵을 파는 거예요. 소팡이었나? 옥션이었나? 그래서 얼마 정도 할까?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 하나에 8,000원 하더라고요. 진짜 깜짝 놀랐음. 맛도 랜덤인데 그냥 띠부띠부실이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8,000원이야. 그거 보고 좀 놀랍더라고. 올라서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예요. 잭스네요. 정가는 1,500원 정도. 근데 만약에 그러면 포켓몬빵이 들어오면 좀 빼놓지 않나요? 실제로 진열을 해놓나? 사장이 먼저 빼놓으라고 한대요. 아 그렇구나. 저희 집 앞에 노브랜드는 오픈 전에 아주머니들이 줄 서요. 그렇다고 하네요. 잘해보겠습니다. 1렙 싸움. 상대 좀 많이 강한데? 야 이거 5대5 싸우면 꽝 붙으면 100% 진다. 이거 이길 수가 없는 조합임. 사원에 여기까지. 어 이거 혹시 뭔가요? 이거 뭔지 아시는 분? 이거 뭐임? 아 명예 5레벨? 아 이거 몰랐네. 이것도 생겼구나. 아 제가 이렇게 명예로운 사람입니다. 거짓말임. 거짓말임. 몰랐네. 아? 어 너무 아파요. 잠깐만. 미안하다. 라인은 빨리 당겨지겠네요. 야무지게 맞아가지고. 어 화이팅. 바텀 화이팅이요. 상대가 또 도랑 검이라서. 위주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해왕팽. 네 좋았습니다. 셀퍼 안쓰나? 잭스? 이미 쓴건가? 어 좋아요. 미드. 이미 썼구나. 아. 가끔 안되. 이거 찾으니까. 사리죠. 셀퍼 한번 써야겠다. 이렇게 갑시다. 잭스 상대로 주물력 좀 올려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안 맞으면 되는 거라서. 맞아버림. 상당히 아프게 맞아버림. 어 너무 아픈데? 잠깐만. 굉장히 아프네요. 다이브를 안하네. 이거 놀아볼만 하지 않았나? 얼마 꾸려면 먹고 오나? 오케이. 난 귀환해야겠다. 에라이. 오케이. 죽을 뻔. 마드였구나. 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. 이 매치업이. 딜 교환을 휠 있을 때만 해야 돼. 궁극기랑 W가 마법 데미지라서. 어? 1패했는데? 살려줄 사람 있나요? 없네요. 네. 아 그앤 노궁이구나. 아깝다. 아깝다. 까비요. 어? 다이브인데? 와. 잘하긴 했는데. 까비. 엑스가 좀 잘 컸네. 확실히 타워 좀 세졌다. 그쵸? 노프릴은 안 될 것 같은데. 그치? 어? 불이 좀 했다. 상대. 풀면. 좋아요. 끝. 나봉이요. 이러면 이득 많이 받죠? 방금 그랩이 몇 골드짜리지? 적어도 1000골드짜리 그랩인 것 같은데? 도망가. 3이라서 좀 세다. 펑 터져버렸네? 그렇지. 잡지 않았을까? 아직도 빠졌는데? 좋아요. 나쁘지 않다. 조이도 간다. 엑스가 텔포가 없긴 해요. 일단 저만 가는 중. 아, 타논도 오긴 했는데. 뭐 안되나 이거? 좋아요. 좋아요. 따봉이요. 타야겠는데? 과연? 과연? 못잡아졌나? 연막탄 좀 너프 좀 맞아 너무 안보이잖아 이거는 그냥 까막눈이 돼버리네 치켈 하나 맞았다고 어 무리했다 와 센거 봐 잭스 잭스도 너프 좀 하자 잭스 진짜 세네 좀 위험해 보이는데 저거는 까비오 미드 푸쉬라도 해야겠다 아이고 죽었음 빠져야겠다 조이 따놨는데요?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조이 없을 때 바론 한번 빠져야겠다 야 이걸 들어온다고? 너무 막 들어온거 아닌가 이거는? 이건 좀 아니지 아니 잭스가 무적은 아니라고 아니 무슨 케일 궁받고 돌진하는줄 알았네 그래프하면 좋으네요 그래프하면 좋으네요 좋아요 되거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너가 줬구나 으하하하 왔다 για 어펙침 부 Brazilian 응 ดی encara 닦아 艦 onnen 가 나 eled SAN ay 는 이동 나